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LA갈비입니다 LA갈비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먹어볼게요 자, 먼저 파절이 제일 큰 거 한번 별로 안 크다 LA갈비 흠흠 안 익었다 어쩌지? 안 익었네 소고기니까 괜찮겠죠? 맛있는데? 안 익혀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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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왠지 오, 오, 오 오 한입 마늘 하나만두 물 하나도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흐흐흐흐흐 으흠 맵다! 저는 모이기를 먹는 편이에요 걸기보는 쫄깃쫄깃 굿에 가득한 맛 원한 과정 한입을 한번에 먹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깝다 근데 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잘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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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지글에 에aat일리도 이쁘는 남은 갓룡다 뼈가DP 너무 맛있어 치즈가 observen 나야 치즈 voilà conditional 뻑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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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ALFT 또 다른 어깨가 쫄깃한 느낌 너무 맛있어 오... 조금만 더 먹어야겠어요 오케이 음...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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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그리고 호로록! 호로록! 일반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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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떡 됨 너무 맛있다 안에서 매콤달콤달콤 아, 또 안 익었네.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음 고구마 오늘도 덕분에 LA갈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 두께가 좀 두꺼운 갈비는 안이 완벽하게 다 안익었었어요. 근데 맛이 있더라구요? 그래서 그냥 먹었거든요? 배 아프진 않겠죠? 소고기니까? 저 배 잘 안 아파요. 여러분들은 LA갈비 드실 때 약한 불로 해서 조금 더 오래 구우세요. 오늘도 LA갈비에 백김치 같이 곁들여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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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